다 끝나셨어요? 진비서 등살에 검사 받긴 했는데 청가시다. 고생 많으셨어요. 얼른 들어가서 푹 쉬세요. 왜요? 뭐 걸리시는 거 있으세요? 잠깐 들렀다 갈 때가 있다. 미소가 정해져서 푹 쉬세요. 미소라는 거 알면서도 차강주로 바꿔치기 한 이유가 뭐예요? 나 마현대기가 이뤄놓은 천하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. 뭐라고? 유 회장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여자를 쏙 빼닮은 너. 설유경만으로도 체가 떨리는데 네 딸까지 덤으로 거두라고? 그래서 미소를 화재로 죽게 하려고 했어? 그것도 모자라도 유지호 시켜서 또다시 해치려고 했어? 내가 믿을 사람 누가 있어? 설유경 너밖에 없잖아. 날 회장으로 올려놓고 페이퍼 컴퍼니 책임을 떠맡기려고 했다고 내가 당할 거 같아? 그룹을 위한다면 날 빨리 여기서 꺼내주는 게 현명할 거야. 천만에. 아직 멀었어. 당신 제 값 다 치르려면. 설유경. 네 목숨줄이 질기고 질기구나. 네가 이렇게 누워있게 될 줄은 생각해 본 적 없다. 너하고 싸울 때가 제일 신났지.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었어. 강한 적장은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인정하게 되는 법이지. 천리경 너 이렇게 너답지 않게 오래 누워있을 거면 차라리 그냥 가거래. 너 혼자 못 가겠으면 내가 보내주마. 오래 기다리진 않는다. 너 먼저 가서 지옥 구경 실컷 한 후에 나 마중 나오게 해주마. 왜 그건 싫으냐? 너 싫으면 어서 일어나. 이 악물고 버텨내야지. 내가 이 악물고 버텨내야지. 내가 이 악물고 버텨야지. 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